펄펙트 히스피 별로 안좋았다 히스피 테트리스 어허 별로 안좋아 지금 상황이 히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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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잘 풀었고 아이고 좀 아쉽다 펄트가 나올 것 같으면서 안나오네요 까비 혹시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오늘 어저께 엄마가 밤에 시끄럽다고 해가지고 조금 말을 작게 하려고 마이크 소리를 좀 키웠거든요 근데 지금 잘 들리는지 안들리는지 어쩐지 모르겠네요 히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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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우 잘 들리시나요 감사합니다 올리비아님 히스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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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히스피